와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30수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오징어 너무 많네요 정읍 완전 삭겨버렸네요 와 빵이 엄청 좋습니다 자 또 한마리 했습니다 자 오늘 패턴은 아 정말 철저하게 바닥에 붙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액션을 주고 바닥을 살짝 끄는 동작에 지금 무늬 오징어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튼실하고 이쁜 무늬 오징어입니다 오늘 제대로 피딩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벌써 몇 마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에 다 담지 못했지만 너무 좋습니다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잡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아쉬운 게 아 참 액션 동작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안가지고 들어와서 그래도 진한 손맛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 활성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깟 번지 빵 때리면서 로드를 탁 하고 가지고 가네요 정말 많은 마리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 이쁘네요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 빨리 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황어는 황어는 대상 5종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살려줘야지 가라 자 또 한마리 했습니다 아 참 재밌네요 오늘 와 엄청난 피링이 걸리고 있어요 정말 이쁩니다 점점 사이즈도 괜찮고 계속해 보면 또 더 더 완전 나올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신착이 갯바이입니다 자 또 한마리 했습니다 와 튼실한 무늬 오징어 아이고 왕고구마네요 왕고구마 때깔 정말 좋습니다 아 참 너무 재밌네요 오 이쁘다 좋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해야되죠 아니 잘 잡혀서 기분은 너무 좋은데 와 정말 정말 잘 잡힙니다 지금 갑자기 또 폭발적인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와 참 정말 좋다 이게 무늬 오징어 입니다 무늬 오징어 빨리 단돌이 하고 갈무리 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재미있게 즐겨봤습니다 새벽 시간때 들어와서 이제 공이 크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침 피딩이 잘 안 맞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주위에 이제 사람들 얘기를 정리해보면 예전 같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많은 마리수의 무늬 오징어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잡은 족가물입니다. 한번 보시죠.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. 오늘 30수 이상을 한 것 같아요. 오징어 너무 많네요.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위에 있는 손맛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이 올라가면 이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들이 올라올 거예요. 그때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손맛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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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